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 반갑습니다 신일교회 온가족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온가족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들 정말 정말 대단해요 우리 가정들이 더 힘을 내어서 으쌰으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5주간 특별 미션이 진행됩니다 다섯 번의 미션을 모두 인증한 가족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짜자자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가족사진 드로잉 시계를 드립니다 우와 너무 예쁘죠? 나도 갖고 싶다 이번 주는 아주 쉬운 미션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가정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찰칵찰칵 찍는 아주 간단한 미션이랍니다 사진을 찍으셔서 신일교회에서 온 문자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다음 세대 친구들을 각 부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매주 미션이 많이 어렵지 않아요 모든 가정들이 도전! 하셨으면 좋겠네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올해 우리 신일의 가정들이 민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가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가정 예배 승리하시고 미션도 화이팅!